론진과 함께 더보이즈가 촬영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. 또 시계로 화보를 촬영하는 건 처음이라서 사실 어떻게 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. 생각한 것만큼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만족스럽고 다음 책도 많이 남았으니까 열심히 더 연구를 해서 예쁜 사진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론진! 론진! 얼마나 맛있게요! 그쵸? 한 장르 기다려봐도 괜찮아요. 타임 티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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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주인공은 시계이기 때문에 이런 포즈 아니면 이런 포즈 개인 촬영이 남아있는데요 마무리까지 열심히 시계와 함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으아... 추웠고 창피했고 찍는 거 신경 써야된 느낌 비칠까? 이미 다 비쳤겠지만 그거에 신경 써가지고 어쨌든 이런 경험은 또 처음이어서 재밌게 했습니다 한 번에 신경 써야된 느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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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리고 싶어요 저도요 저도 연습생 때로 가고 싶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다시 데뷔를 해보고 싶네요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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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희가 론진 아레나에서 론진과 함께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론진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서버이시 영훈, 현재로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안녕.